안녕하세요. 코리아풍수 지정학입니다. 오늘은 임진강과 북녘당이 통쾌하게 보이는 율곡수목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파주시는 북한과 군사 경계선을 접하는 도시로 북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한강과 닿아 있습니다. 임진강은 전국에서 한탄강과 합수되어 수량을 늘린 후 적성에 이르러 물길의 구비침이 크게 꿈틀거리며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진강 물길로 인해 저는 파주시 적성을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로 적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가막산과 임진강이 배산임수를 이룬 적성과 강 건너 연천은 남양의 넓은 평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매소성과 칠중성은 당나라를 물리친 유서깊은 땅이라는 역사성도 있습니다. 물길이 S자로 구비치는 곳은 기운이 머물고자 하는 징표로 재화가 풍족한 곳이기 때문에 유서깊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런던, 파리, 로마, 모스크바 등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몰라도 물길이 크게 구비치는 곳을 정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길의 수량은 다음 문제이고 작은 하천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물길이 구비친다는 것은 산줄기가 물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바람을 막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유석도 잔잔하게 됩니다. 임진강 한 가운데는 초평도가 자리했습니다. 이는 수구사의 일종으로 나성이라 하는데 물빠짐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나성은 비유하면 장비가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홀로 막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중의 섬 하나는 작은 산 만개와 같다고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초평도가 수구사 역할이므로 그 상류에 좋은 명당이 있게 됩니다. 초평도에서 멀지 않은 임진강 상류에는 율곡수목원이 있습니다. 율곡수목원 이름은 율곡2가 파주 율곡리에서 성장했고 가정묘가 있는 자원서원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등 율곡선생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목원은 10만평 넓이로 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8만구리의 나무가 울창하게 보존된 곳입니다. 수목원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자연 그대로의 산림을 간직한 청정한 곳입니다. 수목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군대에 초소가 있어서 일반인 출입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야생동물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수목원은 테마별로 21개의 구역이 있고 고요한 숲속에서 진행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목원 입장은 무료이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역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좀 더 오르면 구도장원길로 불리는 생길이 나옵니다. 구도장원이란 율곡이이가 9번 과거시험을 봐서 모두 장원급제했다고 해서 스토리텔링한 길입니다. 그런 관계로 구도장원길은 특히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구도장원길은 구도장원길은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고 봄에는 철죽과 벚꽃 그리고 야생화가 자연스럽게 피어나 운치있는 길입니다. 다만 산길이 투박함으로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길을 계속 오르면 산 정상에 군인들이 사용하던 헬기장과 초속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보니 임진강 물줄기가 한눈에 보이고 멀리 초평도와 북력단까지 보이는 기가 막힌 전망입니다. 아마도 이렇듯 탁월한 조망 때문에 군인들의 경계초소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호연치기를 키우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을 정도니 좀처럼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 초소에서 다시 내려가면 헬기장을 지나고 장원종에 이릅니다. 장원종은 누구라도 마음껏 칠 수 있는데 수험생뿐 아니라 종을 치는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장원을 하고 싶은 염원일 것입니다. 혹 산길을 오를 때 종소리가 들리면 누군가의 소망이 담긴 종소리에 장원을 하시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종을 지나면 율곡수목은 전망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풍수인의 눈에는 그 산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초소가 있는 주산에서부터 헬기장을 지나면서 크고 작은 봉우리를 만들고 다시 좌우로 꿈틀거리는 맵시 있는 용맥은 마치 커다란 잉어가 입질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노련한 낚시꾼은 입질의 모습만 봐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 크기를 짐작할 수 있듯이 경험 많은 풍수는 꿈틀거리는 산줄기 용맥을 보고 혈의 진위와 역량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그 산줄기는 전망대에서 끝나는데 전망대 밑에는 암석이 박혀 기운이 멈추면서 혈을 맺었습니다. 더구나 격가지가 아닌 큰 줄기에서 혈을 맺었으니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의 형세는 말을 타듯 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산들을 굽어보고 있으니 수목원 내에서 최고의 명당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곳 파워스팟을 장원혈이라 이름합니다. 전망대는 지대가 높지만 주변에서 산들이 감싸주어 편안한 곳입니다. 또 정북창이지만 지대가 높아 햇빛을 받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임진강 물이 앞에서 들어오는 모습이니 금시발복의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말하기를 빨리 출세하고 빨리 부자가 되려면 물이 앞에서 들어오는 자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두포총과 합수된 임진강은 초평도가 막아주면서 기운이 빠질 곳 없는 물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혈이 높은 곳에서 맺혀 수많은 산들이 눈 아래 펼쳐져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마레탄 장원급제자를 많은 사람이 주위에서 호의하는 듯한 모습이니 귀하고 귀한 땅입니다. 전망대 밑에는 군인들이 사용하던 벙커가 있는데 이곳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땅 기운은 지상에서는 흩어지지만 땅 속에서는 농축된 상태를 유지함으로 훨씬 더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풍수에서 말하기를 부자가 나는 땅은 많지만 귀한 인물이 나는 터는 극히 드물다고 했으니 혈중에서 으뜸가는 명혈입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들러 장원혈의 땅 기운을 듬뿍 받은 다음 시험을 치루십시오. 장원혈의 땅 기운을 받아 출중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급제할 것입니다. 어디 꼭 수험생뿐이 겠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원혈은 기운을 충전하기에 최적의 땅이니 명혈은 사람을 가려서 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화석전과 장산 전망대 등 임진강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여러 곳 있고 인근에 있는 매운탕 집에서는 임진강 특유의 별미를 맛볼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둘러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